이씨, 뭐야 당신이 바다가 뭐예요? 에? 뭐야 당신? 여기 신분증 변경 오게요 아, 기자님이세요? 네 아, 보려고 하겠습니다 수사범위 담당이죠? 안녕하세요 아, 네, 저는 게임 중입니다. 며칠 내에 새로 왔습니다 아! 야, 가만있어, 가만있어 가만있어, 무서워 가라야 이거 내가, 어? 야! 너 그게 무슨 소리 들을 줄 알아? 물어 내! 물어 내 이 새끼야! 어, 발자, 왜 그래? 어떻게 된 거야, 김윤수? 자, 여자가서 몰래 들어와서 우리 김혜서를 다 주시고 선택할 수 같습니다 생사람 잡지 마 이 새끼야 자, 욕할 수 있으니까 고음말이 쓰세요 흑종사진 어떻게 할 거야? 물어 내, 물어 내 이 새끼야! 고음말이 좀 쓰자고, 이 시발야 야, 야 야 저 새끼 저거 세상! 무슨 소리야! 야, 왜? 뭐야? 아, 아, 저기 오늘 문세로 부임하게 된 김세훈인데 아, 반영님 오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박가논나 민수님 네 아, 근데 저 분은 누구신가? 아, 경기신문사이고 박 기자입니다 이 동네 정보통위에요 아, 아이고, 기자님이세요? 박경욱이요 예 네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네, 고맙습니다 아니, 근데 뭐 뭐 어쩌는 일이라도 저 얼찌개 교육 좀 내주세요 예? 아니, 뭐 무슨 얘기입니까? 아, 뭐 어떡할 얘기입니까? 흑종 잘나갔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? 어? 이거 나 그냥 안 넘어가 야, 너 어떻게 할거야? 물어내라고 흑끼야 시발이 있는데 내가 개명겨서 내려와봐 야, 야, 야 에이, 그만해 아이고, 죄송합니다 부서장으로 살아 존중을 해서 여기 있습니다 무조건 잘 못했습니까?